우리 꼬부기 뭐야? 내 거 꼬부기 잘 있어. 꼬부기 잘 있어? 어. 어 뭐야 우리 꼬부기 뭐야? 아이씨. 내게 뭐야? 곧 대부대 사람인데. 어? 네 맞아요. 욕심을 좀 내고 있더라고요. 아 태명. 아 진짜. 꼬부기 성별 안 나왔냐? 나왔어. 나왔어? 잠깐잠깐만. 잠깐잠깐만. 잠깐만. 맞춰봐. 꼬부기가 뭐 대해서 까불락 거린다며. 그치? 사실 이러고 있기도 해. 그래. 아들인 줄 알았지. 아들인 줄 알았지. 아들인 줄 알았지. 아들인 줄 알았지. 이날 처음 성별을 알았어요. 아 진짜. 잘 됐다 잘 했구나. 위드기 왜 하지 그냥. 위드기. 위드기. 꼬부기. 어떡해. 아니 대부 말고 진짜 아빠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은 없어요? 저도 좀 아빠가 되고 싶긴 한데 제가 최근에 사주를 봤거든요. 60세에 결혼한다 해가지고. 형법으로 비싸네요. 아니 똑같은데. 아 형님도요? 늦게 결혼한대요? 네 완전. 그리고 우리 저 한상부 원장 나왔던. 네네네. 섹스가 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결혼이 좀 겁난데. 아 그거지. 아 그거 원장님. 키친구라미. 탈북이야 키친구라미. 탈북 먹자. 이혼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 원장님이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다 하고 다녀봐. 그니까. 머리 정보가 주시지 왜. 그게 기억에 남아. 허밍미 선수는 언제 정도 결혼할까요? 지금 바로 하고 싶은데. 바로 하고 싶은데. 어? 아 진짜. 아니 진짜 신랑 땀이 있으면 바로 하고 싶어? 네 바로 하고 싶어.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적인 이런. 아 맞아. 저에 대해서. 혹시 그러면 자녀도 유도시킬 생각 있어요? 아니요. 질 때 싫어요. 아 너무 싫어요. 네 너무 힘들고. 아니면 덱슨이 그러면 자녀가 있다면 UDT 보내요 아들이면? 아 근데 저도 조금. 제가 부모라면 좀 싫을 것 같긴 해요. 위험하고 걱정되고. 근데 말 안 들으면 보내야죠. 말 안 들으면 왜. 왜 보여. 저희 교관들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. 그냥 울러봐야 돼요 남자들은. 야 뭔가. 내가 뭔가. 아니 아니 내가 오늘. 그 하체 루틴을 하러 왔거든? 모빌리티 챌린지요? 요즘 약간 유행하는 챌린지. 챌린지? 이거 안 되면 진짜 약간 좀 창피한 거니까 잘 보고 따라해봐. 오케이 고. 와 런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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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된다고? 어머 어머 뭐야. 와 런지. 우와. 우와. 이게 된다고? 이게 하체가 코어의 힘으로. 대박이다. 런지 갔다가 뒤로 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?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. 이건 안 되면. 오케이. 이건 안 되면 진짜 나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. 근데 뭐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. 언제 했나? 그 다음에 뒤로 빼고. 부러워서. 아니야?